오케이 그래서 예빈이가 2에 7 하기로 했네요 2에 7 열심히 해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먼저 앉아보고요 그래서 현명한 여우 클레버 팍스 클레버 팍스 오케이 너 졸려 보여 너 졸리니?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ad? Are you sad? No I am not I am hungry I am hungry Okay. Oh, no.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Okay.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no i am not hungry no i'm not no i am no i am not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help me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no i am not no i am not i am not busy i am not busy you ar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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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foolish i am happy okay 자 그래서 클레버가 뭐죠 현명한 그렇죠 현명한 이런 뜻이죠 현명한 여우 이런 뜻이구요 okay 그래서 슬리피의 뜻이 뭐죠 그렇죠 졸리는 무슨 시에요 그렇죠 그래서 룩의 뜻이 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 라는 뜻도 있구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에요 okay 룩은 무슨 시죠 룩은 무슨 시죠 하다 시죠 하다 시죠 그러면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는 뭐죠 룩은 나 슬리피 okay 룩이 무슨 시라 그랬죠 방금 예밀이가 하다 시면 아래 뭐가 숨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졸려 보인다는 뭔데 you 룩 슬리피인데 너는 졸려 보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don't look 슬리피 이거죠 됐습니까 룩이 하다시라며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있어요 to 가 숨어있잖아 그쵸 그래서 don't look 만들죠 뭐 뭐 하지 않는다 날씨 그냥 이 속에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to 가 들어있는 하나씩 있는 경우엔 don't 를 만듭니다 okay 그래서 너는 졸린다는 뭐에요 넌 졸린다 you are sleepy 슬리피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합쳐서 졸린다 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시로 바뀌죠 넌 졸리지 않는다는 뭐에요 넌 졸리지 않는다 you are not sleepy you are not sleepy 넌 졸리니 라고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 sleepy 졸리니까 yes i am sleepy you are sad의 뜻이 뭐고 okay hungry의 뜻은 배고픈 tired의 뜻은 okay 이 세 녀석의 공통점 그렇죠 슬리피도 어떤 시고 다 어떤 시죠 그쵸 계속 어떤 시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okay help의 뜻은 뭐에요 help 어 어 도와 응 돕다 라는 뜻이죠 돕다 오케이 이와 같이 하다시로 시작되면 뭐 뭐 해주세요 라고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부탁이나 명령을 할 때 쓰는 거에요 help me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help 했듯이 돕다니까 무슨 시에요 하다시죠 okay okay 나오고 나와요 bg의 뜻은 뭐에요 bg 바쁘요 또 어떤 시인데 b동사 와서 바쁘다 미안 나는 바쁘다 그럼 너는 너는 바쁘니 하고싶은 뭐에요 너는 바쁘니 그렇죠 are you busy 하면 되는거죠 나는 바쁘지 않다는 뭐에요 b동사 뒤에 낫을 넘겨줘 i am not busy i am busy okay foolish의 뜻은 뭐에요 멍청한 무슨 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멍청하다 너는 멍청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ey dru f Adriano f1 f6 너는 멍청 하지 않다는 You are not foolish. 예빈이 설명해주면 잘 알아든던데 수고했습니다.